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인데 행정재산은요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입니다. 행정목적은 공익이죠. 따라서 행정재산이란 공익에 제공되어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여기서 말하는 목적 외에는 목적 이외에 간접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인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청사에 갔더니 거기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여기 관악구청에도 가면 1층에 보면 카페테리아에 있어요. 그런 허가는 5년 이하의 기간에 한해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거기서 장사할까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 성질은 나중에 보면 특허가 돼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요. 그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민사성으로 따지면 임대차나 사용대차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법관계를 보지 않고 공법관계 그 중에서도 특허로 보는 것이 다설파례입니다. 특허니까 재량이겠죠. 즉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서는 그 법적 성질이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결국 결론 공법관계. 공법관계 내에서도 특허 사용관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답안지에 쓰는 목차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써있는 책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런 목차의 흐름을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답안지의 목차가 논리적 흐름을 갖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